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폭과대 바이오 주들이 아주 대폭등이 일어나고 있죠 알테오진이 9% 이상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런 조목들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슈커버링이 아주 오늘 대놓고 그냥 공매슈커버링 진행을 해서 끌올리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피신한 한국이 주로 파는 역할이죠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부류인데 얘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조목들을 골라서 매수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낙폭이 컸던 순서대로 반등폭이 서열이 정리되는 듯한 모습인데 HLB는 너무나도 지금 약하죠 시장의 분위기 대회에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 그리고 헬스케어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생명과학이 정말 강하죠 지금 4%나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죠 얘는 지금 찜했죠 신한하고 제피해 먹으니 얘는 올리겠다 라고 마음먹고 매수해서 끌올리고 있죠 한국이 매도중이지만 신한하고 제피해 먹으니 올리겠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유 따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의 위치를 좀 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낮죠 얘는 그동안에 올라갈 때 남들 갈 때도 잘 못 갔습니다 HLB에 비해서도 위치가 좀 많이 낮은 위치여서 이렇게 좀 헤매는 시간이 좀 길었죠 이런 지금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늘 아주 강력하게 끌올리고 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생명과학에 비하면 그렇게 낮지 않은 위치입니다 낮지 않은 위치 수준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위로 올라와 있죠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덜하죠 덜한 상황 얘 보면은 직전 저점에서 얼마 차이 안 나죠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려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 올리는 흐름 강세다 강하다 얘는 여기 대비해서 직전 저점보다 많이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눌러놓겠다 그리고 지금 테라퓨틱스가 거의 약한 모습인데 0.3%밖에 못 오르죠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은 ITI 1000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와 HLB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인을 하고 보내도 보내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골드마우 신안이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UBS가 나와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시장은 정말로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지금 레고캠 바이오 보시면 계속 가르겠죠 낙폭이 너는 낙폭이 과하구나 여기 최근에 보면 쭉쭉 엄청나게 밀려는 이랬죠 넌 낙폭이 과해 그러니까 너는 6.7% 정도 올라가도 괜찮아 하고 밀 올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낙폭이 과한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무슨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급을 올리는 거죠 신안하고 한국이 들어오고 있고 교보도도 들어오고 있는데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밀 올리니까 팔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매수하려는 세력이 훨씬 더 힘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강세 보이는 종목들 보면 유틸릭스가 또 11%나 올라서고 있는데 낙폭이 여기서 계속 밀렸죠 엄청나게 밑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죠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런 좋은 소식 폐암치료효과 비임상에서 뭐 좋다 이런 소식이 하나 나오니까 13%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 버리죠 자 이런 적절한 시기에 이런 거 하나 딱 던져 주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으면서 밀 올려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JP하고 신안한국이 움직여 버리죠 이런 소식에 오늘 같은 장에는 이런 거 없어도 밀어올릴 생각이었는데 이런 거를 하나 던져 주니까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겠다 딱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알테오젠 뭐 특별하게 소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낙폭이 엄청나게 강했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여닫았고 그러고 이제 주춤거리다가 8% 이상 밀 올리고 있고 현대바이오도 낙폭이 엄청나죠 단기 주욱 밀어내죠 주욱 밀어내려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헬릭스미스도 낙폭이 엄청나죠 계속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좋은 소식 하나 나오니까 거래 터지고 밀 올리죠 자 요렇게 아주 좋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낙폭이 과됐던 전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제피신한이 매수들고 제피신한국이 얘도 이제 공매도가 엄청 설쳐되는 그런 전목인데 제피신한국이 이렇게 매수 들어와서 밀 올려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낙폭이 과됐던 네이버 쭉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털어 주고 웨인 60만조 집어 던지면서 털어 주니까 겁이 나겠죠 털어 주고 오늘 다시 매수가 강하게 매수세에 붙고 있습니다 제피니모간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신한하고 한국이 사서 들어 올려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아주 불정입니다 삼성전자 JP하고 모건스탠리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인엑스도 낙폭이 과대하죠 아주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JP하고 골드만 신한 공매 쇼커버링이 들어오니까 쭉쭉쭉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도 시장이 강하죠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라는 조목들도 저감의 수세가 돌아서 크게 내려가지 못하게 잡아 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던 조목들은 오늘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한번 눌렀다가 한 이틀 크게 올랐던 조목들 또 이렇게 눌러대고 있고 타이어조들 좀 약세 전기전자 관련 주가 아주 강세고 바이오주 강세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들 아주 랠리가 쭉 펼쳐졌던 조목들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저감의 수가 돌아서 밀어 올려 버리는 움직임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택트 관련 주들도 낙폭 과대 낙폭이 너 과대했잖아 쭉 엄청나게 과대했죠 밀 올리죠 지금 이제 아주 큰 대바닥을 좀 형성하고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듯한 상황이죠 시장의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죠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낙폭이 워낙에 과대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낙폭이 큰 그런 부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다른 조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이런 상황이고 생명관 대신에 이제 강하죠 계속 강하게 올라서고 있으니까 HLB그룹도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트리거가 당겨지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이텔 1000 데이터가 공개가 되게 되면 이제 그때 아주 강력하게 불확실성 해소 던지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치우고 남들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죠 남들 오를 때 못 오르는 불확실성 해소 시키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